세 번째 미션은 3D 프린팅 미션입니다. 이 3D 프린팅은 미션 5번에 있는 이 지반 샘플 코어를 3D 프린팅 안쪽에 있는 주황색 레바를 누르도록 해줘야 됩니다. 이 지반 코어 샘플을 레바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브릭이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빨간색 브릭이 3D 프린팅 모형에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면 18점을 얻게 되고 빨간색 브릭을 들어서 북동쪽에 있는 이 행성 구역에 완전히 안에 넣게 되면 주 22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.